깔깔이 존 일어나 있습니다. 깔깔이 존. 깔깔이 존. 좋죠. 그렇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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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앞에 계시지요. 자, 앞에 계시지요. 자, 앞에 계시지요.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. 미리 키는 준비하고 있고요. 나레. 나레. 너무 나와있어. 자, 슬기 씨 번젓 준비하고 있고요. 이건 맞춰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댄서 두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슈퍼, 슈멘파.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. 나레. 나레. 레드벨벳. 네. 빨간맛. 실패. 아는 노래 다 얘기해봐. 러시안 룰렛. 실패. 자, 다섯 글자인가? 레드벨벳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나레. 레드벨벳 아이스크림. 뭐라고요, 다시 한 번? 레드벨벳 아이스크림. 지금 얘기한 거 다 들어갑니다. 되게 비싼 거야, 비싼 거. 비싼 거고. 나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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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벨벳 트러플 아이스크림. 트러플 아이스크림. 실패. 나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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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슨 날입니까, 여러분? 생일날 뭘 갖고 가요? 생일날 뭘 갖고 가요? 아우 답답해. 생일날 뭘 갖고 가요? 아우 답답해. 태윤. 생일.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. 천장 빌려. 천장 빌려. 천장 빌려. 갑니다. 자, 슈퍼 슬랩퍼가만 된다. 가운드로. 의상 비슷해, 의상 비슷해. 의상 비슷해. 의상 비슷해. 의상 비슷해. 가운드로 달라지. 의상 비슷한 것 같다. 하하. 아우. 와, 배우는 진짜 대단하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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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게 됩니다.